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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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doing bin it? No, it's all good. What's that? You're at 30 minutes. This will tell how accurate it is. So, plan now is a tour of the course with Milky, Dean Harrison, and Steve Harrelson. 그리고 그 다양한 전국지에 대한 로봇을 보고 있고 The Minibus 어떻게 해드릴게요? 저는 라고 부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인 수는 모든 분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으로 오고 올해 한 해야될이도 있습니다 이제 10, 12년 정도? 네 모든 전국지에 이수에서 contrôs 간 거고 한국지 tast항으로 missions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따라서 이기보다는 방식으로 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지? TT는 지금 지금 너무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 마시고 생각도 조금 힘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돼서는 안 돼? 네 네. 안 돼서는 안 돼? 네 네. 우리는 그냥 그냥 말해 오게 해서 그냥 말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말해 봅시다. 아, 다음 달 달 만에 봅시다. 다음 새가 지지 마시고 싶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뒤에는 게있로 말하는 게요 방금은는 안의 경쟁은 아이들에게 positive 사실면들에게 안의 경쟁은 아니면 얘기가 아프지 않지만 아프지 않게 바람은 그가 지지 않아서 그가 무엇을 할 거예요 급하게 돌고 오는 게있로 시작합니다 예쁘고 글자에 начинаться 네 그럼 여러분 кrav States 아무리 아직 bod geral이 이 시각들은 바로 그 장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각들은 이 시각들의 시작은 다른 브라이힐을 때를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 다른 브라이힐을 때리는 거라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높은 바닥을 더 좋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노동차이길을 더 좋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노동차이 비판을 더 좋아하지 못하고 이 노동차이 내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마치 더 밑으로 더 높은 린이 올라오를 ending 왜냐면, 마치 더 높은 브라이힐을 조정하지만 그렇지만, 나를 더 높은 바닥을 더 높은 바닥을 더 높아서 이렇게 바닥을 더 높은 바닥을 더 높은 바닥을 더 높고 잘춘게 지키려고요. 저의 압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니 각각의 침략을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달라고 했지? 이제는 자요 여기서는 아주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압도는 첫 번째 그릇에 그냥 이제 some of them 갑자기 정말 Primk. 진짜 좀 더 이상 그지 그리고 가게는 도라야 이게 정형 맞지? 오늘의 공방을erved без지 않고 너너너너데너데너데너너데너데너데너데너데너데데너데너데데너데너데데데데너데너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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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언제네 상 Processing 아, 괜찮아요! 좋은 luck! For me, this is where my race started. Even though I started the line 3 miles ago, I knew my tyres were up to temperature now, I knew I could really get it on now. I knew I was happy, I was into my rhythm, I got my feel. I could really start to let it go now. Wheelian, throwing a gear at it! Wheelian, throwing a gear at it! FACE! 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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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그리워, 이게 참... 참... 지니라 밀키와 이 곳은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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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호텔을 뺏어,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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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오피시의 프레스 라운치 evening입니다. 10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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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